그리고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뷰는 대충 이런 느낌 맨날 이렇습니다 맨날 배낭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다하베온 연서씨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다하베이로그가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이 일본인 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로 주제는 빠르게 변한다 오늘은 기자를 떠나서 다하베로 가는 날입니다 가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친구가 있어요 캡틴 따거라고 걔가 지금 다하베에 있으면서 스토리를 막 올리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다하베 분위기를 즐기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아까 길 물어보니까 일로 쭉 가서 왼쪽으로 가면 버스 타고 카이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대충 버스네 이란시 버스 타서 지금 스타벅스에서 작업하다가 일로 쭉 와가지고 건너서 가고 있거든요 일정건쩌리에 제가 오늘 탈 버스 스테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퇴근시간 걸려가지고 차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모습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제가 옆에 강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날강입니다 날강 지금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 버스 타서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아 이젠도 생각보다 너무 비싸 물가 왜 이래 비싼데 카이로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도라가지고 분명히 싸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까 그 수복에서도 한 7,000원 썼고 아 근데 예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배경은 되게 이쁜데 암튼 지금 저는 이러한 뷰를 보면서 걷고 있답니다 여러분 야 여기도 진짜 야 여기도 진짜 되게 하드코어 하네 길건너기 아이고야 암튼 지금 건물어 가고 있는데 아 여기는 뭔가 건물들이 되게 고급진디 날씨 되게 구석에 있네 날씨 되게 구석에 있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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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eat yeah yeah I want to eat yeah no I want to eat like this no no yes no no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찾아왔구나 암튼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 좋은데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흠 이집트와서 첫 길거리 음식입니다 야 비주얼 왜 이런데 오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머야 근데 이집트도 손으로 먹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안 주네 그냥 이대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말랑말랑한데 음 피클 피클 음 음 음 아이슬란드에서 먹었던 핫도그 같이 단순한데 뭔가 안 먹으면 서판 누군가 이 맛을 표현해보라 한다면 가난한 여행자의 맛이 난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고급치진 않은데 간단하면서도 배는 채울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여행했던 걸 돌아봤을 때 아 이런 걸 먹었었지 하면서 약간 생각이 나는 추억 돋는 샌드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집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혼자 이방인이 돼서 먹는 맛이란 평생 잊혀질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내 이거 먹고 있으니까 달라고 지금 쳐다보는 건가 배도 줄 수 없단다 얘들아 난 이거 먹고 십 년 버스 타고 가야된다고 가야된다고 땡큐 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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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값이 16개 차랑 물 합쳐서 11파운드면 밖에서 먹는 것 치고 되게 싼데 가성비 넘치는 식사였습니다 와 지금 카이로의 밤 거리 모습인데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느낌은 없어요 지금 거의 9시거든요 생각보다 다니기 안전한 동네다 물론 더 늦은 시간대면은 훨씬 위험해지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조명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되게 좀 많이 다니는 걸로 봐서는 나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여기는 버스정거장 잘 돼있네 간다 간다 지금 차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차를 다 멈춰섰거든요 그러게 여기 중간중간에 검사 박스 나오는데 지금 그거 좀 걸려가지고 지금 서있는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여권까지 커더가가지고 여권까지 커더가지고 드디어 왔다 다합 다합 다합이야 오우 도착했다 아 와 큰일났다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이런거구만 근데 또 최악인건 그늘이 쥐뚝만큼 있다는거 와 오 약간 상점존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슈퍼도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저런 머시캥이들도 팔고 있고 아 그러게 저기 스쿠버다이빙하는 그 용품도 팔고 있네 여기가 스쿠버다이빙으로 유명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우와 나중에 저런 것도 다 먹어봐야지 방으로 들어왔다 1 2 3 4 5 6 6인실이고 여자 전용에 6인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에어컨 있어서 다행이네 아무튼 제 베드는 2층 여기 베드고 뷰는 대충 아 벽뷰네 벽뷰 아무튼 나쁘지 않는 그런 호스텔인 것 같네요 아 그니까 지금 저 카페에서 짐 놔두고 와서 왜 이렇게 대충 신발 벗어놓고 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씨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짠 대충 이런 모습에 공경이 있답니다 여러분 에어엉 에어엉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물고기가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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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바닷물이 짬주면서 되게 잘 떠요 네 그래서 좋아 지금 딸과 만나러 가고 있는데 뭔가 진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상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저녁 먹으러 왔지롱 지금 저희는 다합에 레스토랑 겸 카페로 왔고요 이집트 와서 첫 술 뭐가 좋을까 아씨 시원한 주스 이런 거 한 사벌이 하고 싶다 바나나 밀크쉐이크 개 좋아하는 딱어시 하하하 지나가는 개들마다 항상 이래 3월달에 다합 처음 와서 네번째 다합 와 그렇게까지 다합을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합 아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야 바다가 이쁘고 물가가 싸고 다이빙이 좋고 사람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오셔가지고 바다 들어가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나와서 맥전을 딱 먹으면서 아 좋다 이렇게 딱 이게 다합이 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파라다이스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다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꼭 와 보세요 꼭 와 보세요 아이고 이 또 와 바다요 이집트의 바다랍니다 여러분 다합 바다 다합의 장점을 한 가지 또 꼽으라면 호객 행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 지키는 종업원이 문 밖에 나와있기는 한데 막 오라고 강압적으로 호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길 다니는데 그렇게 불안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물놀이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나도 물놀이 하고 싶은데 지금 생리 중이라서 할 수가 없네 오늘 일식 땡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합 이틀차 일식집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케이스케 갑자기 친해지는 바람에 첫 만남을 구체적으로 담을 순 없었지만 이후 저녁 타임에는 동의를 얻어 촬영을 시작했고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두고 있었던 일본인에게 일본어 못하는 척 영어로 몰래카메라 하기 를 진행하게 된다 아 케밥 아 케밥 아 케밥 아 케밥 아 케밥 아직 얘는 내가 일본어를 한다는 걸 모릅니다 하핰 하핰 그냥 이렇게 말했었지만 저는 피켓을 먹으려고요 하핰 내 삶의 삶의 첫번째 번째로 해볼거에요 일단 여기서 비둘기 고기를 먹을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할거에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너가 또 샀어요? 아마 샀어요? 아... 샀어요 밥이 들어있어요 음...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요? 안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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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Are you okay? But it's so nice! Nice? Yeah! Oh okay! My eyes! Okay, eyes open! How was that? Nice? It's okay! Yeah! 미쳤다... 이렇게 한 서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3분 마이로 엔켓도그 아, 룩스가 좀.. 노트 바울 너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묵유인다 뭐가 aquell 아, 그렇네 삼계탕의 9위 버전 오 우와 에어, 이런 느낌이야 응, 한번 먹어봐 엄마, 렛배로레레스 엄마, 렛배로레레스 비즈, 그냥 밥 아, 그냥 밥 아, 비즈 비즈? 네, 같이 먹으면 밥 밥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가고 이제 슬슬 그대를 깜짝 놀래킬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요 Student, 맞어? Student 어... It's 10 years old 오, 진짜? I'm so confused You're adult Yeah, yeah I'm already You're adult Why are you guys so surprised? And even more surprised at it Can you speak Japanese? 아.. 그 다음에 또 얘기해마 Actually, 일본어가 아... I'm so confused 어디에 맞나? What up And I went Tokyo Where were you? And I went You were a foreign college 아 You were 아 아 아 I went 何となく分かってて、 何でやろう? 全然しゃべられないから! 何かドッキリしたくてさ。 何年くら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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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人? 何年くらい? 何年くらい? でも楽しかったです。 いつしゃべたらいいのか? ずっと思ってた。 やっとできたって感じ。 危ない。 ちょっと焦ってる。 逆にこっちも焦った。 表情が。 焦ってるよね。 言葉を選んでる。 どうしたらいいのか。 でも選ばなくても。 成功。 日本語大丈夫ですよ。 めっちゃうまい。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少し2%も大した感がありましたが、 おっちでっと 놀래켰せずに 、一旦は成功。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대박.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일본어로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영어로 말할 수 없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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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진짜 웃긴다. 다합에서 처음으로 재밌다고 느낀 순간이 아닌가. 하하하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해보고 싶네. 좀 더 이렇게 몰카 할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 아 재밌다. 재밌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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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